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,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, 퇴근길, 오늘의 시왕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.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랜만에 HK인후엔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좀 여유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.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. 장중에 어떠한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.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무료처럼 7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. 근데 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된다.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신청해놓고 기다리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떤 매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매매 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혹시 나는 텔레그램 활용하지 않아서 이거 인증을 자세히 못 보겠다 하실 때에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HK이노엠 같은 경우는 뭐 K-CAP이라는 약이죠. 결국은 이 C약이라는 약이 하나가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매출액은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23% 정도가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데 신공장 가동 시점에 따라서 감가, 삼각비 부담 가중이 되고 있고요. 음료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마케팅 비용도 증가가 되고 있고 K-CAP 신흥 제형 출시를 앞두고 재고 조정 등 매출과 이익 모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밀리고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이미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물 없이 녹여서 먹는 위식도, 영유, 치료제도 출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K-CAP에 구강풍 해정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 K-CAP이라는 단어, 이 K-CAP이라는 약 이것만으로도 우리 HK-INON의 실적도 책임질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까지 우리가 좀 넓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HK-INON 미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K-CAP 올해도 폭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압도적인 효능, 그 다음 부작용은 최소화 되어 있는 약이다. 고성장은 여타 위식도, 영유, 질환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효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HK-INON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확고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좀 볼 수 있죠. 그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라든지 적응증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좀 넓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K-CAP 실적 호조세도 올해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적응증 추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K-CAP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, 영유, 질환, 비미란성 위식도, 영유, 질환, 위기양, 소화성, 괴양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4개의 적응증을 확보를 했고요. 이 중 3개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. 식도염이 있으면 미란성, 없으면 비미란성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여기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.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십니까? K-CAP은 2019년도에 300, 그 다음에 2020년도에 760, 2021년도에 1096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게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해외 진출이라든지 글로벌 매출도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2022년과 2023년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. 당장 K-CAP의 중국 출시가 임박을 했습니다. 중국 제약사 러시는 현지 임상을 거쳐서 지난 13일 날에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K-CAP 품모허가가 승인을 받았죠.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 약 4조원 정도 되는 소화성 위기약용 용제를 시장의 세계 1위에 올라와 있거든요. 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부분이었고 압도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이 K-CAP이 중국 시장은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매출도 어마무시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. 레시는 중국 소화기 의약품 매출 3위의 제약사거든요. 기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침투가 가능할 것을 내다보고 있고요. K-CAP은 이달 중으로 몽골, 오늘 3분기 필리핀 등으로 순차적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이달 미국 임상 1상을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난해만 6,400억 규모로 북미 지역 K-CAP에 기술 수출도 했죠. 올해 국내 식약처 품모 허가를 그대로 통용돼 현지 임상에서 필요 없는 동남아, 중남미의 K-CAP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미 완제품으로 수출한 상태고요. 제품 출시 날짜를 저울제하고 있다고 보내면 된다. 그래서 국외로 나가는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외 출시 국가를 늘리기 위해서 현재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. 그래서 이 K-CAP의 시장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. 차트가 지금 당장에 지수의 영향도 있고요.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 정도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우리가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반대기 나온다고 했을 때 1차적인 구간은 여기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겠지만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끝까지 한 번 끌고 가봐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허브경례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어떤 매매를 했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죠. 이거 보시고 나서 나도 이런 매매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달 기준에서 회비가 좀 대폭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올라갈 거니까는 미리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